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저희 최창한 선임 기자도 보통 돌리는 편이 아니신데 많은 이론들이 있고 많은 전망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맨 처음에 예측한 게 할핀입니다. 할핀이가 사또시로부터 50비트코인을 최초로 받았어요. 2009년 1월 3일이에요. 할핀이는 지금 나카모토 사토시로 추정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저희도 비트매니아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할핀이가 그때 받으면서 비트코인 가치에 대해서 또 메일로 크립토펑크들한테 이렇게 자기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제로 0원이 되거나 0달러가 되거나 천만 달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면서 천만 달러를 어떻게 예측했는지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러플리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고 비트코인으로 가치가 들어온다고 하면 자기가 보건대 전 세계에 있는 돈이 한 100조에서 300조 달러 정도 된다. 비트코인이 2천만 개니까 이게 다 나왔을 때 가운데쯤 잡아서 그러면 2000 트릴리온 달러가 되고 200 트릴리온 달러 그러면 그건 개당으로 따졌을 때 천만 달러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2009년이에요. 뭔가 숫자는 복잡하긴 하지만 천만 달러가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2009년에 전 세계 자산이 평균 잡아서 2000조 달러 비트코인 개수는 2000만 개 그러면 천만 달러 나누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나눌 때 항상 밑에 2000으로 나누면 돼요. 2100만 개지만. 사토시가 갖고 없어진 게 100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100만 개 갖고 없어지려고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2000만 개라고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천만 달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전 세상에 있는 부의 규모가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커졌겠죠. 이 계산으로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전 세상에 있는 부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가치가 평가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천만 달러가 간다. 이게 첫 번째 분석이에요. 비트코인을 받은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참 재미있까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아까 금과 비트코인을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이라는 거는 희소성이 있잖아요. 이 희소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제가 금은 돈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돈의 역사를 살펴보면 돈이 망하는 역사예요. 돈이 망한다. 돈이 망하는 역사인데 그게 뭐냐면 그 돈이 구슬로 돈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철로 만들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모피로 만들었거나 그런데 구슬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돈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데 유럽인들이 구슬을 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슬을 갖다 잔뜩 만들어서 복제라는 거죠. 가가지고 구슬을 주니까 사람 구슬을 주고 100원 하던 물건을 2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물건을 팔았거든요. 나는 200원에 비싸게 팔았다고. 그런데 구슬은 막 100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이 팔은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이 물건을 가진 사람한테서 그걸 뺏어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게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리고 금이 좋은 돈인 게 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구 열강이 인도를 식민화하고 그리고 중국을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고 피피하게 만들고 침탈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에 보면 당시에 유럽은 금본유재였어요. 그리고 인도와 중국은 은본유재였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금 한 덩어리가 12개의 은 온수와 온수별로 해서 무게 같을 때 교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인도와 중국은 12개가 교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을 갖고 가서 물건을 사거나 금으로 바꿔오면 인도와 중국의 부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유럽이 강해지고 역사적으로 강성했던 인도와 중국이 쇠락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환차이긴 해요. 그러니까 나쁜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공급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 기존 통화의 가치는 하락해서 떨어진다.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여기 보면 S2F라고 플랜B가 이런 귀금속의 가치 결정 모델로 계산을 한 게 S는 뭐냐면 스톡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양에 새로 들어오는 게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귀금속의 가치가 결정된다. 공급량에 따라 달라진다. 신규 공급량의 기존 공급량 대비 비율이죠. 그러니까 F는 플로우니까 그런데 이게 금이 2%를 넘은 적이 없어요. 역사상 연간 단위가 그러니까 금은 2% 정도 더 온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어떤 부의 증가 규모가 2%를 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부를 금에 보관하려고 하면 금이 2%가 늘어나도 올해 우리 전 세계의 부가 10% 늘어났다. 그럼 금의 가치는 더 오르게 됩니다. 금을 화폐로 사용하고 금에다가 가치를 저장하려고 하는 순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년 반간기를 통해서 드디어 금이 지금 1.8% 수준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년 4월이 되면 3.125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1년 동안 다 모아봤자 기존에 발행된 비트코인 양보다 그러니까 총 발행된 양이 제가 한 2천만 개 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비율로 따지게 되면 1. 몇 프로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금보다도 S2F 모델상으로 따져가지고 더 비트코인이 희소한 금속이 되는 겁니다. 희귀한. 그러기 때문에 플랜B는 이걸 근거로 다음 반간기 그러니까 다음 반간기라는 게 내년 2024년 4월부터 4년마다 반간기가 오거든요. 이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이 평균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초반 가격부터 마지막 가격까지 다 더한 걸 나눈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균 가격이 렌즈는 좀 크지만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평균 가격이 4년 평균 가격이 100만 달러가 되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되겠죠.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저는 뭐 계산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랜B의 계산은 이번 반간기에 본인이 좀 보수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번 반간기에 100만 달러는 넘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해 주신 사진을 보면 플랜B의 트윗이 있는데요. 여기 멀티플라이 3가 앤리스트다. 최소한 3배를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얘기가 방금 말씀해 주신 10만 달러 이상이라는 겁니다. 10만 달러 이상이라는 거고 또 그 근거는 바로 금액 1년간의 생산 추가 생산량의 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신규 공급량이 사상 처음으로 S2F에서 컬러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추산하다 보면은 최소 10만 달러부터 스타트를 할 수 있다. 렌지가 크긴 합니다. 10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면. 이게 워낙 진폭이 크다 보이고 이 양반이 틀려가지고 한 번 되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2021년 상승장에 월별 가격에 다 맞출 정도였어요. 그런데 계속 상승한다고 하다가 6만 9천 달러 찍고 10만 달러 총 간다 하다가 그 뒤에 떨어졌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한동안 잠잠하다가 요즘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가격이 얼마라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할피니는 금처럼 가치 있는 돈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돈이 그 이소 이걸 통해서 거래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개당 천만 달러는 되어야겠다. 이런 논리를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플랜 B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만일 금처럼 돈이 된다고 하면 금이 역사상 망하지 않은 돈이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금 가격의 결정 모델은 이거다. 금도 그렇게 결정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계산해 봤을 때 이제 금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싸진다. 이제 그런 논리를 제공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 단순히 내가 투자 수단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얘가 애플처럼 돈이 있어 이런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판단을 하는 거고 진짜 이게 세상을 바꾸는 돈이다. 세상을 바꾸면 돈이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럼 돈이 어디까지 가는 게 맞지? 라는 계산을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금을 기반으로 한 추산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보여주실 게 아크인베스트의 리포트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투자적인 사이드에서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이제 훨씬 더 디테일이 강해진 거죠. 아크인베스트는 아주 상세하게 쪼개가지고 베이스 케이스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30년에 여기는 68만 달러로 돼 있는데 최근에는 또 65만 달러라고 소폭 미조정은 합니다. 이게 조정이 가능한 게 그 가정이 약간씩 변동되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표를 갖다 보시고서 그 이 가정에다가 나는 이게 얼마나 될 게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게 대입을 하시면은 내가 보는 비트코인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멀티 트릴리언 달러 마켓으로 이제 스케일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의 그런 리포트인데요. 여기 이제 멀티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지만 투 디지트를 빼놨네요. 투 디지트 두 자릿수 멀티 트릴리언 달러가 될 거다. 이게 맞는 영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68만 2천 달러로 계산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10조 달러가 넘어야 되거든요. 아까 65만 달러가 금이 지금 13만 달러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계산했을 때 2천만 개인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65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여기 아크인베스트도 이미 계산법은 다르지만 금의 시총을 뛰어넘는 그러한 자산이 2030년이 되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일단은 베어 페이스 그 다음에 베이스 불장 이렇게 세 가지의 상황으로 분류를 한 것 같고 불장에 가면 143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맨 위에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회사가 대차 대조표에다가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키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2020년 8월부터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당시 평균 가격이 보유 평균 가격이 3만 달러 좀 안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가는 몇백 프로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비트코인 주식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노출하고 싶은데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못하는 블랙목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채굴업체 주식도 많이 사고 그러다가 아예 불편해해가지고 비트코인 ETF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수요 중에 기업 수요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차 배우표에 뒀을 때 베어마켓은 하나도 안 넣는다. 하나도 안 넣을 수는 없지.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뒀는데 그러니까 요거보단 낫겠네요. 그리고 기본이 2.5% 그래서 기업들이 내가 100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 2.5% 정도를 비트코인을 산다. 많이 사는 것도 아니죠. 이랬을 경우에 그리고 블마켓은 3.5% 포트폴리오상에서 블마켓인데 5%인데 그것도 보수적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만 그런 식으로 글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봤을 때 여기에 기업들의 트레저리가 얼마다.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액수가 그 금액에다가 넣어서 곱하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리고 송금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송금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게 몇 프로면 얼마다. 비중에다가 가격을 곱해서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가격이 옆에 있는 그래프처럼 높아질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근거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그리고 송금수요도 송금수요는 미니멈 5%로 잡았어요. 송금수요는 비트코인 자체를 다른 걸 통하지 않고 송금하려면 블록 형성에 10분이 걸리잖아요. 국제송금에서는 비트코인이 달러 스위프트 시스템부터 훨씬 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금수요는 굉장히 많이 갈 겁니다. 알고 나면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리저브 커러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보유 외환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거예요. 외환 보유액의 5%를 불마켓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렇죠. 국가가 5%를 보유한 걸 자기가 148만 달러 계산의 근거로 삼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르헨티나도 달러라이제이션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또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되게 좋아해요. 신임 대통령이 그리고 중앙은행을 없애겠다는 분위기 그리고 저기 파나마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없어요. 지금도 거기도 달러라이제이션이 돼 있는데 거기에 유력 정치인도 비트코인 법적 통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샘슨 모어가 내가 만나봤더니 그러더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머징 마켓 커런시 노란색이죠. 이게 이게 기관 투자 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정부가 자산을 압류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숨겨놓는 수요 기관 투자죠. 이게 바로 ETF를 여기서 기관이라는 건 아마 연기금을 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내가 투자하기 힘든 걸 연기금을 통해서 투자하는 게 기관 투자가 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내 자산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규모 그런 것들은 크지 않을 거고 각종 전세계의 연기금들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불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게 규모가 크거든요. 그거를 계산하는 거 여기 보면 그림에서 기관 투자가 수요가 녹색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ETF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디지털골드 이거는 금을 대체해가지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집에다 금괴보관 두시는 분들 있죠. 그 대신 비트코인 자기 개인지갑에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가지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이렇게 다양하게 열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법을 근거로 이거는 아크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크가 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형태의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ETF가 나오게 되면 우리 ETF 사 우리가 이렇게 설명 잘해주고 계속 봐가지고 좋은 ETF를 만들게 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사들이 아마도 비트코인 ETF가 나오거나 나오기 직전부터는 영업을 할 텐데 그렇죠.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큰 손들을 찾아 나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큰 손들도 그렇고 미국은 특히 영기금을 관리해주는 그런 관리사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총자산의 3분의 1을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면 전부 다 뿌릴 거 아니에요. 거기서 ETF만 승인받은 데서 뿌리고 그래서 이런 게 현실화가 되면 대개 보면 자산시장에서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비트코인 ETF는 소문에 산 뒤에 뉴스에 더 사라. 이제 말 됐네. 이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거는 선취매를 했다가 새로운 수요 뭐라고 그러지 호구라고 그러나 제가 정확한 요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정확한 용어죠. 요구 맞나요? 뒤늦게 정보를 하는 사람들한테 팔고 터라 이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ETF 뉴스는 당일날은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수요가 대폭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녹색입니다. 요걸로 통해서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신기한 게 오버에도 불구하고 그 오버로 올라선 가격대가 지지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죠. 아주 신박한 그런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은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또 하나는 인터넷이라는 게 정보의 인터넷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위에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도 가능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의 네트워크가 되면 이 위에 뭔가가 들어서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 아크인베스트가 보여주고 있는 실사용 수요의 유입 플러스 지금 오디널드라든지 오디널드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뭐랄까요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 프로그램으로서 같이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구매라든지 기과 금융기관들의 전송수단 이런 걸로만 말하잖아요. 디파이의 수단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예술의 수단 그리고 디파이 같은 어떤 새로운 금융의 수단 그러니까 그 분산된 상태에서 새로운 금융 이런 걸로 더 진출 전진이 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더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맨하탄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인터넷에 기반한 빅테크의 가격이 올랐듯이 지금은 이제 가치의 네트워크 위에서 새로운 뭔가를 갖다가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일종의 맨하탄이자 인터넷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 비트코인 자체를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터넷의 일부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맨하탄의 일부를 소유한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목이 비트 매니아입니다 정말 매니아지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최근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한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한 게 알트코인 투자하자고 한 게 아닐 거란 말이죠 뭔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그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가치를 보고 있던 얘기인데 새로운 비트코인이 핵심이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어떤 새로운 세상 디지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대표적인 오프라인 기업 중에 하나가 코인베이스고 어떤 규제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국민연금이 살 수가 있으니까 현명한 거죠 왜 그런데 국민연금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샀을 수도 있을까 마이닝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ETF가 나오면 또 ETF도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상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많이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게 또 도리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열려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혁신적인 발상을 하면 전체적인 우리 기조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해보고 그럼 우리 선임 기자께서는 얼마를 예상하시는지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를 겁니다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요 이게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하면 흔들려요 자기 스스로가 어쨌든 자꾸 하면서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감당한다는 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규모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규모 떨어져도 이런 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나서 해야지 되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도 있고 자꾸 얘기하는 게 저는 비트매니아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게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채택하고 국민연금이라든지 한전도 채택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네 최창환 선임 기자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 확신이 얼만큼 가치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비트매니아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트매니아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계속해서 올랐으면 좋겠고 이제 12월이 됩니다 12월이면은 또 내년도 얘기를 하면서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2024년은 비트코인에게 아주 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네 아주 짧게 전망 한번 하시면서 끝내시죠 비트코인은 호재 세 가지가 있다 ETF 그리고 미국의 금리정책 변경 예 그리고 방남기 네 아우 큽니다 굵직굵직하네요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비트코인 콘텐츠 비트매니아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진석이었고요 최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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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